추워? 환기시키려고 연구하는데 다 들까? 아니, 잠 깨고 좋아. 배불러서 살짝 졸렸는데. 졸려? 그럼 좀 누워. 뭐 어쩌라고. 매트리스는 왜 친데? 탄성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. 탄성 자랑하는 거겠소? 이리 와. 왜 그래? 자꾸 누구로. 이렇게 30분만 있다가. 알았어. 딱 30분만이다. 응? 너를 보내. 내가 속상할 텐데. 너의 마음부터 먼저 걱정하는 건 사랑한단 말은 어제만 해도 문에 고지서들 양껏 기지 있더만 다 어디 갔노? 엄마야, 좀 왔는가 배 에헤이, 창문 열어놓고 잔네, 감기 걸리고로 어떤 일이 지났는지? 어머니가 좋은 아침 아니, 그냥 아침 아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그, 그게 내가 올라가 본 게 아니라, 저 창문이 열려 있길래 닫아주려다가 하... 그게 아니라요, 그... 이 여성 번호는 다름이 아니라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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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어, 그래, 그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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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마셨죠. 어, 수고해라. 반대로 가슴. 엄마 갔어? 반했어. 정우야, 우리 사이 당분간 비밀로 하자. 뭐? 야, 어제는 사실대로 말한다며. 아니,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정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잠만 잔 건데 이렇게 이상한 꼴을 보였으니까 분명히 오해하게 너무 좋잖아. 분명 꼬름하게 생각할 거야. 그럼 막 안 하던 참견다고. 어, 나 그거 진짜 못 견뎌. 일단 비밀로 해. 아, 그, 그럼 내 이미지는 우리들이 썸 있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, 그새, 그새, 어? 그새, 그새 다인 여자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있는데 이미지는 괜찮은 거야? 어, 이거 안 괜찮아. 나 찍혀갖고 미움받으면 어떡해? 그건 나중에 알면 그 오해는 저절로 풀릴 테니까, 어? 어? 어, 내가 듣겠다.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자. 간다? 틀리는 게 확실해? 그거 안 풀릴 것 같아. 나 물 한다고 가져갈게. 그, 운동하고 물 사왔다고 해야겠다. 진짜 간다? 하늘아, 나 솔직히 두렵고 무서워. 어? 나 어떻게, 하, 하늘아! 하늘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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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감사합니다.